민간업체가 도시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체납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닌 사업이 바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데요. 순천시가 민간자본 수천 원억을 끌어들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이 어이없는 행정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 봉화산 자락에서 추진하고 있는 망북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40만 제곱미터 부지 가운데 비공원시설 7만 제곱미터는 아파트 900여 세대를 짓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대를 모았던 3,500억 원 규모의 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법정 필수사항인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꼼수 행정을 추진하다가 법원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당초 민간업체는 지난 2016년 망북지구와 벌어엽 삼산지구를 단일 사업장으로 묶었다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지자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두 개로 분리해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업은 하나로 간주해야 하고 전체 비공원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천시의 행정은 위법하고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 무리한 행정에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순천시는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도 된다고 답한 데다가 두 공원 사업을 완전히 분리해서 추진했고 착수 시점도 다른 만큼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망북지구는 일몰째 시한을 넘긴 탓에 공원 지정이 해제돼 민간공원 사업은 무산되고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 난개발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